반갑습니다.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일렉트릭의 연고맨입니다. 17단원에 이어서 부등식2를 할거에요. 지금 우리 많이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제 이거를 한번 복습하고 부등식2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등식2라고 하면은 여러가지가 조금 고난이도가 있어서 부등식1에 있던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되는거 첫번째로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어디서든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번째로 부등식1 이건 17단원 이었죠? 전단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복습하고 갈게요. k제곱-3k 플러스2를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먼저 첫번째로 완전제곱식인지 봐야 되죠?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아니죠? 두번째로 인수분해. 곱이 되는걸 찾아요.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해서 2되는걸 찾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더하면 3,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여걸로 하면 되죠. 그래서 k-2, k-1. 이런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근해공식을 안 써도 되죠. 왜냐?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합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완료. 그리고 부등식 앞에 배웠던 내용을 배워볼게요. 첫번째로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곱하기, 나누기는 양수일 때만. 양수 곱하기, 양수 나누기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음수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2k 플러스 3은 5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해를 구하려면 k로 정리해야 돼요. 플러스 3을 여기로 넘기죠. 2k, 5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건 이항의 개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2k는 2가 되겠죠. 5 마이너스 3을 계산하니까요. k로 정리하려면 양변에 곱하기 1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k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부등식의 해를 구한 겁니다. 이제 두번째,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5보다 작다로 계산해보겠습니다. k만 남기고 다 오른쪽으로 보내요.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k, 2가 되겠죠. k로 정리를 하려면 양변에 어떤 걸 곱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k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플러스가 되고 2하고 2분의 1하고 없어지니까 k만 남는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었고 여기 부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k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k로 정리한 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계수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k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플러스 2하고 2분의 1 없어지니까 k가 되겠죠. 그리고 1이 되죠. 여기서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바뀌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은 변한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동식의 해를 구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기본 문제 풀어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부동식의 2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복수 끝났고요. 18단은 부동식 2를 할 건데 이런 거는 좀 원론적으로 원리로 정리한 거라서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실제 숫자로 이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해서 2 되는 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1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면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돼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고요.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이 식의 근은 1하고 2라고 할 수 있겠죠. 근은 두 개입니다. 0으로 만드는 k니까요. 이거를 근이라고 합니다. 수직선에 그리면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됩니다. 1하고 2 이 점은 x축하고 만나는 점 1 2입니다. 이제 여기서 부동호를 더해볼게요.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면 0보다 큰 곳은 어디일까요? 0보다 큰 곳을 색칠해보세요. 여기 전체적으로 2차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방정식이 0보다 큰 지점은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 y축이 있었다면 0보다 큰 지점은 여기거든요.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큰 지점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요. 여기를 k라고 합시다. k가 0보다 큰 지점은 1보다 작고 2보다 커야 됩니다. k는 1보다 작고 2보다 커야 됩니다. 근이 1하고 2가 나왔어요. 이 2차방정식에서 0보다 큰 지점은 1보다 작아야지 여기죠. 1보다 작아야지 여기죠. 이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말려있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 금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쭉 갑니다. 쭉. 0보다 큰 구간은 여기예요. 1보다 작은 지점이죠. 2보다 큰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 2차방정식의 근을 구한 다음에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원리를 설명하느라 좀 길었는데요. k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먼저 1하고 6 곱하면 되겠죠. 2하고 3 3하고 2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곱해가지고 6 되는 걸 다 찾았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7 되는 거는 이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 식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0보다 큰 지점이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작은 거 1 큰 거 6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겠죠. 0보다 큰 지점은 여기죠. 여기 구간은 k는 1보다 작고요. 여기 구간은 k는 6보다 큽니다. 근이 두 개 있는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부동식의 근을 구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0보다 작은 걸 해볼게요. 우선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2차 부동식을 구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게 중요해요. 곱해서 6 되는 걸 찾아 봅시다.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하고 3이 있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건 여거네요. 이걸로 인수분해 합시다. k-2 k-3 이 식이 작은 거는 여기 큰 건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알아야 해요. 이게 0보다 작은 구간은요. 여기가 0이잖아요. k축보다 밑에 여기예요. 이거의 범위를 구해볼까요? 2하고 3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 2차 부동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입니다. 는이 있다면 이렇게 붙여주고요. 는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0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원론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원리라서 이렇게 적어 놓았지 이해하기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여기 식에서 a는 빼주세요. 어차피 전기기사에서 수학은 a는 무조건 a는 거의 0보다 크고 1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이값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곱해서 플러스 2 되는 걸 찾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건요. 이거네요.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데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크고 크고 인수분해를 하면요.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더해서 5가 되는 건 이거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는 1하고 마이너스 6이에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게 마이너스 6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고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되셨죠? 2번 문제 이렇게 하면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를 해서 마이너스 1 x 플러스 6이 하면 되는데 이거는 0보다 작네요. 0보다 작네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하고 1이 있는데 0이네요. 범위 한번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6 x 1 사이값 0보다 작으면 사이값입니다. 이제 연립부등식 만약에 k가 3보다 커요. k가 5보다 작아요. 이거를 연립해봅시다. 연이어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연이어서 두 개의 공통점을 만들어내요. 공통인 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연립부등식의 해입니다. k가 3보다 큰 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볼게요. 여기서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3보다 크다. 여기 는이 없으니까 여기는 동그라미만 해줍니다. 동그라미. 안에 채우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k는 5보다 작다. k는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수직선을 연립한다고 하면 똑같이 그려줘가지고 여기에 5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그렸으니까 이걸 빼고 이렇게 되는데 공통인 곳을 칠해봅시다. 여기를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 연립부등식의 해입니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했어요. 다 만족하고 공통인 부분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시죠? 이제는 좀 더 어렵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등식을 풀어라 하시면 우선 k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3k를 왼쪽으로 이왕하면 4k 마이너스 3k가 되니까 k만 남겠죠.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바꾸면요. k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같다가 있네요. 이거를 이제 수직선상에 나타내봅시다. 이거부터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리고 k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있기 때문에 여길 점으로 색칠해줍니다. 왼쪽 마이너스 3은 그냥 빈 원이죠. 작거나 같을 때는 8을 포함하니까 점으로 해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 부분을 색칠하고 식으로 써줍니다. 이 연립부동식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부동식을 푸는 겁니다. 여기 기본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절대값을 기호로 한 1차 부동식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거 했어요. 절대값 k가 5보다 작다. 마이너스 5 5 k는 사이값 입니다. k가 만약에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본 문제 가로 1번을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2 2 x- 써주고 x로만 정리하고 싶어요. 깔끔하게 수학은 깔끔한 걸 좋아해요. 모든 항에 플러스 1을 해줍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1 해주면 x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제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식이 루스 루스표 에서는 여기 모든 게 1열이 양수여야 돼요. 1열이 양수여기 때문에 3마이너스 k는 0보다 크다. 그리고 S4열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마이너스 k라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3마이너스 k 분모 털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 좌변에 3마이너스 k를 곱하고 우변에 3마이너스 k를 곱해도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걸 또 정리해볼게요. 3k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는 0 보다 크다. 이제 최고차항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최고차항의 마이너스를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야 돼요. 이거를 없애봅시다. 어떻게 없애죠?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요. 그러면 k 제곱이 되니까요. k 제곱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마이너스 3k 플러스 2 0 부동호의 방향 어떻게 되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은 변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저희가 아는 것이 생겼어요. 우리는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제 2차 방정식의 부동호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반의 제곱 안되죠? 두 번째 합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면 2 1하고 2 곱하면 2 되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사이값이 되죠? 왜냐?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에요. 2차 부동식이 근이 1하고 2인데 1하고 2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사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푸니까 k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오케이 이제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1열 모두가 양수여야 돼요. 이거를 만족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 부동식을 풀면 k는 3보다 작다. k는 1하고 2 사이고 3보다 작다.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프에 그려봅시다. 1하고 2 사이값 이렇게 되고 k는 3보다 작다라고 돼있어요. k는 3보다 작다. 공통된 부분은 1하고 2 사이다. 여기죠. 3보다 작다. 공통된 부분은 어디예요? 1하고 2 사이죠. 여기 부분이 공통이에요. 이 부동식하고 이 부동식의 공통인 부분은 여기예요. 빨간색 색칠한 곳입니다. 여기를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연립부동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식하고 똑같아졌지만 사실 3보다 k를 만족하는지 봐야 돼요. 공통인 해를 찾아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k가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공통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동식은 루수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수표 1 k 2k-1이 1열이에요. 1열 1열이 모두 양수가 되어야 돼요. 이것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 이것도 양수가 되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쓰는 개념은 연립부동식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 깔끔하네요. 밑에 있는 걸 정리해보면 2k는 1보다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k 앞에 있는 계수가 2니까 2분의 1을 곱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k는 0보다 크고 k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k가 k축이 여러 개 있는데 k는 0보다 크고 k는 1분의 1보다 커요. 그러면 공통된 부분 어디요? 여기입니다. 공통된 부분 답으로 만들면 k는 1분의 1보다 크다. 이게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해입니다. 3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루수표 1열 양수를 만족해야 돼요. 1열 양수 1열을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1열 양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여기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둘 다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수 이건 쉬우니까 먼저 빨리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k가 4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k가 여기로 넘어가니까요. 이항하니까 k는 4보다 작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게 양수다. 이게 0보다 크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분모에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있네요.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고 앞에 있는 행에서 말해줬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분모에 곱하고 왼쪽 좌변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곱하고 우변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왜? 양수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양수라고 여기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곱합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양수니까. 이제 정리해봅시다. 최고차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k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k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어야 돼요. 이게 공대생 이게 전기기사를 딸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봅시다. 정리하면요. k 제곱 마이너스 ok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을 모두 다 곱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 변했어요. 2차 부동식이 0보다 작네요. 사이값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5를 곱한 게 곱해서 플러스 5가 되는 게 마이너스 5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의 공식 써서 푸는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볼게요.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에요. 이 2차 부동식에서 a는 뭐죠? a는 k제곱 앞에 있는 계수에요. a는 1 b는 마이너스 5 c는 5에요. 이거를 대입해봅시다. 2 곱하기 1 마이너스 b니까 b가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요. b 제곱 마이너스 5 제곱은 25 마이너스 4ac인데 4ac니까 1 5 4 곱하기 1 곱하기 5니까 2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네요. 사이값이죠? 그래서 근이 두가지에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작은 값은 빼야겠죠? 큰 값은 이렇게 되겠죠? 사이값이라고 했으니까 k는 이런식으로 될겁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걸 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왜냐? 앞에 1열이 모두 양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하는지 봐줘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연립부동식 푸는 겁니다. 진짜 어렵죠? 이거를 정리하니까 k는 4보다 작다고 했어요. k는 4보다 작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4가 크냐 2분의 5 플러스 루트 5가 크냐 확인해보니까 4가 더 작대요. 그러니까 부동식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우리는 이거 두개를 그릴거에요. k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고 2분의 5 플러스 루트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그릴 수 있겠고 k는 4가 여기있냐 여기있냐 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계산기를 쓰면 루트 5가 뭔지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루트 5는 2.23 5 2 7.23 이에요. 7.23을 2로 나눠봅시다. 3.61 입니다. 7.23을 2로 나누면 3.6 이네요. 3.6 그러면 이거를 부등호를 그려봅시다. 부등호를 그리면 이렇게 k축이 있는데 k 범위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 2분의 플러스 루트 5 인데 이게 3.6 이에요. 3.6 이고 4보다 작아야 돼요. 지금 2번은 부등호에 나타냈는데 1번을 이제 나타냈는데 k는 4보다 작다 잖아요. 3.6 오른쪽에 있죠.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1번 2번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이 두 개를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는 여기입니다. 여기죠. 어차피 4보다 작잖아요. 이 구간은 4보다 작아요. 4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열의 모든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구간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여기 부분이 틀렸어요. k는 4보다 작음으로 이거 범위는 4가 아니고요. 2분의 5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이 부분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분의 5 플러스 루트 5가 3.6 이기 때문입니다. 3.6은 4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식의 해 공통인 부분은 여기예요. 이건 어차피 4보다 작잖아요. 4는 3.6보다 큽니다. 3.6보다 크기 때문에 답은 여기 구간입니다. 4번 루트 1열이 양수여야 돼요. 1열이 양수 그래서 모두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버리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양변에 4를 곱해도 똑같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K는 0보다 크고 K는 8보다 작대요. 이걸 연립하면 K는 0보다 크고 K는 8보다 작대요. 그러면 여기에 연립해서 공통인 부분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 1번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요. 제가 방금 풀었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